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손바닥은 인간의 삶에서 물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꿈에서 손바닥이 등장하는 경우는 대개 개인의 삶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바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일상적인 활동 또는 개인의 자아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에서 손바닥이 나타날 때는 그 크기, 상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1. 손바닥이 건강하고 깨끗한 경우, 손바닥이 깨끗하고 상처가 없는 경우, 이는 꿈을 꾼 사람의 삶이 순조롭고 안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므로, 꿈에서 깨끗한 손바닥을 본다면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순탄한 상황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특히 자신감을 느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손바닥에 상처가 있는 경우, 손바닥에 상처나 흉터가 있는 꿈은 보통 내면의 상처나 감정적인 고통을 나타냅니다. 손바닥은 일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상처가 있는 손바닥을 보는 것은 꿈을 꾼 사람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과거의 상처나 갈등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다친 부위가 상징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자존감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자아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손바닥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손바닥의 크기가 꿈에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이는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바닥이 커지는 꿈은 자신감이 넘치고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바닥이 작아지는 꿈은 자신감 부족이나 무력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4.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경우 손바닥에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 그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에 돈을 쥐고 있는 꿈은 재정적인 안정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손바닥에 작은 돌멩이나 불필요한 물건을 쥐고 있다면 이는 자신이 필요 없는 감정이나 상황에 얽매여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지만 그것을 놓으려는 모습이라면 그 물건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내면의 갈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5. 손바닥 꿈의 심리적 해석 손바닥은 인간의 삶에서 실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깊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손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연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손바닥을 통한 해석은 관계, 소통, 감정표현, 그리고 자아의 내면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타인과의 관계 손바닥에 관한 꿈은 종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을 내밀어 손을 맞잡는 꿈은 화해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을 피하거나 손바닥을 감추는 꿈은 갈등이나 소통의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은 개인의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2. 자아와의 관계 손바닥은 개인의 자아, 즉 나를 상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바닥을 바라보는 꿈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자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꿈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기 탐색이나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손바닥에 상처가 있는 꿈 어떤 사람은 꿈에서 손바닥에 큰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최근에 개인적인 문제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바닥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꿈은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상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손바닥을 크게 펼친 꿈 다른 사람은 손바닥을 크게 펼쳐놓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거나 보다 큰 책임을 막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크게 펼치는 행동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그 사람의 생활에서 변화나 성장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손바닥에 금화를 쥐고 있는 꿈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금화를 쥐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경제적 안정이나 물질적인 성취에 대한 바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금화가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이는 꿈을 꾼 사람의 재정적인 안정이나 직업적인 성공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장을 보던지 손바닥에 도장을 찍어주는 꿈 시험에 합격하던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세 마리의 새 중 한 마리가 손바닥에 앉는 꿈 세 여성 중 한 여성을 맞이하여 결혼을 한다 손바닥 안에 난 땀이 뜨거운 꿈 강력한 힘이 솟아나고 하는 일마다 박력있게 처리하게 된다 손바닥 안에 다이아몬드가 보이는 꿈 일확천금을 손으로 만진다 생각지도 못한 큰 뜻을 성취하게 된다 손바닥 위에 혀가 놓여져 있어 놀란 꿈 무심코 내뱉은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에 난 땀이 뜨겁게 느껴진 꿈 하는 일마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꿈 횡재수가 들어와 일확천금을 만지거나 큰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에 도장을 찍어주는 꿈 시험합격이나 당선 등 행운이 따르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에 뜨거운 불을 올려놓아도 아무렇지 않은 꿈 하는 일이 난관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모두 극복하고 성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에 멍이 드는 꿈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 실수를 하게 되거나 근심거리가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에 상처가 나는 꿈 하는 일에 실수가 따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에 앵두알이 수북한 꿈 뜻밖의 용돈이 생겨 기분을 내고 쾌제를 부른다 재물, 선물, 티켓 등이 생긴다 손바닥에 앵두알이 소복히 올려져 있는 꿈 뜻밖의 용돈이 생기거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에 털이 많이 나 있는 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충격받을 일이 생기거나 근심걱정거리가 늘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에서 발생하는 일을 보는 꿈 형제간의 일, 힘의 작용 등과 관계한다 손바닥에서 연기가 일어나는 꿈 형제자매간의 일이나 세력 등에 관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펼쳐 보이는 꿈 새로운 일을 직접 시도하게 되거나 주식에 손을 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펼치는 꿈 뜻하지 않게 주식에 손을 댄다거나 하던 일에 새로운 무언가를 직접 시도하게 됨 아주 작은 물고기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꿈 아주 작은 물고기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꿈은 기대는 컸지만 결과는 실망뿐인 일을 상징한다 별다른 성과 없이 일이 끝나고 말 것이다 낙담, 실망, 슬픔의 예지몽이다 앵두알을 손바닥 위에 소복히 올려놓은 꿈 생각지도 않았던 용돈이 두둑히 생기는 등 돈, 재물, 선물 등이 들어올 것을 암시 앵두알을 손바닥에 소복히 올려놓는 꿈 뜻밖의 용돈이 많이 생기는 등 돈, 재물, 선물들이 들어옴 여러 마리 새 중에 한 마리가 손바닥 위로 날아와 앉은 꿈 이상형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이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꿈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손바닥 위에 놓인 꿈 작은 물고기가 손바닥 위에 놓인 꿈을 꾸게 되면 기대는 크나 결과는 별로다 성과 없는 일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슬픔의 예지몽이다 작은 물고기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꿈 별다른 성과 없이 일이 끝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털이 손바닥에 많이 나 있는 꿈 정신적인 충격이나 걱정거리가 생긴다